안녕하십니까. 신혜안수의 신혜식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주말에 아주 기분 나쁜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각질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공항 출입할 때 조금의 특혜는 있잖아요. KTX 탈 때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알려진 김정호 의원의 이 갑질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기사인데 여쭤들 보면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권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붕 떠 있느냐. 기고만장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김정호 의원은 같은 의인이지만 6개월짜리 막내 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김정호라는 정책이 누구냐면 김경수 국회의원이 경기도지사회에 출마하면서 지역구를 그만두었습니다. 재복을 선거가 있었고 그때 당선된 사람이 김정호입니다. 그리고 또 김정호는 나이는 김경수 보다 많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룹에서 막내로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다고 해서 노무현의 마지막 허위무사라는 별명을 자칭타칭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다가 6개월 전에 지방선거 재복을 선거 때 들어오는데 아니 6개월 된 국회의원이 이렇게 건방지다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사건 계열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걸 들어보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 대통령인가 지금?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일단은 결정적인 것은 신분증을 내놓으라는 직원의 말에 내가 국회의원인데 뭐 내놓으라고? 로 시작된 겁니다. 일단 공항에 가면 신분증, 여권, 기타 등등 내놓으라는 대로 내놓을 수뿐이 없는 거죠. 가장 보완이 철저한 곳이고요. 또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줬다. 이러면 출국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첫째는 김정호 의원을 일반적인 공항 직원들이 알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늘 그 사람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누군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들어봤어요. 보고 나서 저희가 여러분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 뭐 슈퍼마켓 가게 아저씨 같은데? 동네 우리 슈퍼마켓 가게 아저씨 같은 분이. 편안한 얼굴이네요. 그러니까요. 옆에 김경수는 알아보겠는데 김정호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저희 시내완서에 김정호 교수님 계시는데. 훌륭한 분이신데. 훌륭한 분이신데.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호 의원이 20일 날 목요일 날 오후 9시쯤 김포방 국내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줄 서 있는데 본인 차례가 왔습니다. 공항 직원이 탑승금과 신문점. 이거는 말 안 해도 그냥 줄 서 있다가. 왜냐하면 뒤에서 새로 끊어가면 시간이 걸리나 전부 다 준비해 있다가 바로 보죠. 같이 갑니다. 그런데 김 의원이 탑승금은 제시했지만 신문점은 지갑에 있다면서 지갑을 그냥 열지도 않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신문점을 지갑에서 꺼내서 다 보여주셔야 된다. 지갑에 있으면 안 된다. 꺼내주셔라.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호 의원이 화를 내주셔야 했습니다.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이거는 명예의 소중력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꺼내야 하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 이상하네요. 비행기를 안 타봤나. 내가 국토위 국회의원인데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찾아오라. 국토위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국토위라는 상임위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공항은 이 담당위 소관입니다. 니들 내가 국토위 상임위 소속 의원이야. 내 한마디면 칼, 아시아나 다 내 손안에서 이런 뉘앙스로 비춰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토위 국토위인데 어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거 꺼내는 게 뭐 힘들어요. 빨리 꺼내요.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에서는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뭔데 이렇게 기다려야 하냐. 우리를 비행기 처음 타보는 촌놈도 아니고 다 쭉 가면 다 타보셨지 않습니까. 그럼요. 미리 준비 다 하죠. 그걸 갖다가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9시 20분 비행기 가는데 9시에 와서 이렇게 화요일 시작하면 비행기 늦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는데 어쨌든 뒤에 직원 기다리는 승객들도 국회의원인지 누군지 알게 뭡니까. 그렇죠. 치치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공항 직원들이 모이들고 어떤 직원이 두꺼운 규정 책자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내가 신분증 꺼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면 갖고 왔겠죠. 갖고 오고 또 규정 찾고 시간 걸리고 하니까 김정은 의원이 화가 난 겁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안 찾고 뭐하냐. 이 X. 요까지. XX. 또는 새 X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종류인지는 새 X. 무슨 종류에서 알고 있는가. 새 X인지 XX인지 하면서 이 XX들이 똑바로 근무 안 서네. 거기 따지고 지금 공항 직원들이 자기 무슨 졸귀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듣는 사람들은 니가 내 앱이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다음에. 그거 좀 그렇다. XX까지 요까지 하고. 그러면서 니네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고객한테 갑질을 하냐. 갑질을 한다고 화를 냅니다. 그다음에 책임자 데려와 하고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보좌진한테 야 공사 사장한테 전화해. 어우 국토위 국회의원이치입니다. 그다음에 직접 휴대폰을 꺼내서 공항 직원들 얼굴 사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또라이네. 보고하려고. 얘들이 나를 이렇게 홀댔어. 니들 기다려. 정말 심각한데요. 정말 이거는 갑질 중에서도 정말 아주 질이 떨어지는. 질이 떨어져요. 저질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심각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6개월 돼가지고 거의 간이. 배박해 나왔어요. 그렇다고 우리 볼 수밖에 없죠. 이런 걸 아니 공항 직원들은 어쨌든 적어도 이 상황만 조선을 배워 이 스케치가 맞다면 정말 이 국회의원 눈에는 공항 직원들은 정말 자기 하인 머슴 정도로 국회의원이 사실은 국민들의 머슴입니다. 청와대가 6급뿐이 안 되는 게 미꾸라지 이러니까 말이죠. 급이 안 맞는다. 그 민주당과 여권의 분위기를 또 청와대의 분위기를 요즘 그대로 이런 기사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문제를 또 하나 짚을 수 있는 게 과거 자유한국당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요. 네이버 포털 뭐 이런 데 그냥 하루 죄일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새로 업데이트 뉴스를 하잖아요. 뭐 일단은 신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또 댓글 갖고 기사 달고 뭐 또 여당 의원 뭐 야당 의원 반박을 달고 비판을 달고 시민단체에 달고 하는데 네이버에 안 달려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보면 지금 메인에서 빠져 있는데 정치면 섹션에만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놀랍습니다. 숨어있는 기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버 가장 많이 본 뉴스 정치의 1등을 1등을 아침부터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다가 지금 어우 지금 반응이 막 뜨거운데 가장 많이 본 기사일 뿐만 아니라 댓글도 지금 가장 많이 달렸는데 이미 댓글이 18,150원 18,000개의 댓글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기사 조회수만 해도 수십만 건에서 백만 건 이상은 봤다는 건데 그냥 보면 제가 했던 말 비슷한 것도 나옵니다. 비행기 처음 타는 거라면 인정. 비행기 처음 타는 거라면 몰랐으면 인정. 그렇지만 많이 타 봤다면 그럼 또 하나는 그전에 한 번도 신문자 안 꺼냈다는 거는 그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그때는 직원이 네 의원님 했겠죠. 근데 또 조설무기사 말고 다른 데 기사를 보면 또 재미있습니다. 처음부터 신문자 내라고 하니까 국회의원이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특권의식이 몸에 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봉하마을 대표를 갖다가 한 10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을 지켰다는 분이 그리고 사진만 보면 농사꾼처럼 이렇게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 김정은 이렇게 나랑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우 저번에 참 농사 후덕하고 고생 그동안 많이 하시고 막내로 뒤늦게 입문했나 보다 했더니 행동을 보면 무섭습니다. 이거 6개월 된 국회의원이 지금 그러니까 초선도 지금 다 거의 대통령급인데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또 댓글을 또 제가 보는데 XX가 썩었으니 밑에 XX도 썩었으니까 위가 썩었으니까 밑도 썩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이겁니다. 대통령을 지켰어야지 너무 심해서 표현을 안 하는데 대통령이 자국 기자가 짱깨한테 집단 폭행당해도 킬킬 대며 혼밥이나 등등등. 결국은 뭐냐. 이 김정은 의원의 기사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러니까 밑에도 이 정도다라는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김태우 사관의 양심 선언 같은 것 때문에 청와대가 거의 초탕집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굉장히 악성이 악성 사건입니다. 진짜 나쁜 사건이죠. 이거는 뭐 6개월 된 막내 초선도 이렇게 권위주의인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를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댓글 이야기 되니까 다른 것들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네이버는 좋아요가 있고 화나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기사 중에서 이게 비율이 제일 차이가 심합니다. 좋아요 131명은 좋다고 했습니다. 하나요 19,780명. 이거는 뭐 비율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사도 이렇게. 99%네요. 어떤 기사도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쨌든 이게 여론조사 같은 대표적인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네티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좋아요 한 100분들은 친인척들 아닐까 싶은데 총동원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잘못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공항에 잘못 눌렀어. 맞아. 1%를 1%를 잘못 눌렀어. 나 이거 좋은 기사다라고 누르는 분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도 진짜 이 기사가 조선일보도 이 기사를 참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쭉 그 상황을 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재미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났는데 문제는 이 김정호 의원은 결국은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비행기를 탑니다. 이거는 큰 문제인데요. 탑니다. 감사해서 걸릴 사안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거 특비대회 해줬다고 해서 야당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특비대회 해줬다고 해서 소송 들어가고 등등 그런 적이 있으면 소송까지 모르지만 징계한다고 난리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네가 잘 마무리해라 그러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그다음에 공사 측은 사건 다음날 국회 김의원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렇게 됐고요. 저렇게 됐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김정호 의원은 지역구에 갔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사를 보면 공항공사의 직원과 그쪽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러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는지는 제가 듣지 않았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는 김의원 쪽에서 사과를 가서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대로 김의원 사무실에 이쪽 공사 직원들이 와서 사과를 했다. 한국공항공사 직원들이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김정호 의원의 코멘트입니다. 조선일보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무례한 갑질을 당했다. 내가 갑질을 당했다. 자기가 갑질을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현직 의원 신부를 밝혔고 뺏지도 달고 있었고 명색이 국토위 위원인데 듣도 보도 못한 규정을 얘기하면서 고압적으로 신분증을 빼달라고 하기에 갑질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게 이 사람의 항변입니다. 이게 앞으로 그러면은 들어갈 때 저도 그래야 되겠네. 뭐 제주도라든가 부산 갈 때 신분증 주세요. 그러면 그냥 제 거 지갑에 있는 거 딱 보여주고 자 그러면 만약 거기서 승부를 내면. 나 신혜식이야. 유튜브 40만이 넘어. 이 사람들아. 나 몰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 몰라? 규정에 있어. 규정 갖고 와봐. 그러니까. 대선 후보 나온 홍준표 대표도 10만이 안 되는데 내가 40만이야. 민주당 15,000뿐이 안 돼.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어이가 없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은 하지 않았다. 그런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길래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들 뿐이다. 이게 이제 이야기고.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고 바로 통화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전화가 왔길래 규정도 없이 근무자들이 고객한테 갑질을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해서 조치하시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해서 시민을 대표한다는 이야기했죠. 대표해서 항의했다. 그런데 이걸 듣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정말. 예를 들어서 경찰에 신분증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신분증을 뺏어 주잖아요. 이렇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경찰이나 어디 들어갈 때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만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인데. 요즘 나오지만 컬러프린팅 기술이 발달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게다가 비행기 타는데 무슨 테러함 같은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데 그래서 조선일보가 찾아보니까 한국공항공사의 매뉴얼에 보면 승객이 오면 인사를 한 뒤 탑승권과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두 손으로 탑승권과 신분증을 받고 유관으로 일치 여부를 확인하되 위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받아야 되는 거네요.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규정 찾아오라고. 그 순간에 규정 뚜껑은 데서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못 찾는다고 또 화를 내고. 이 XX 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니까 대한민국 입고라지 아니에요. 좋은데 이 사람을 욕을 했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호가 누군지를 코멘트를 통해서 봅니다. 이 사람은 부산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오래 전부터 부산 민족민주운동연합에 조직국장도 하고 사무차장도 하고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때 총무비서반실에 구매 담당 행정관으로 들어갑니다. 구매 담당.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꽃길. 아주 파고가 있는 데를 걸었는 게. 그러다가 그다음에 인사장당 선임행정관. 아우, 센 자리입니다.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기록관리 비서관까지 하고 비서관을 했다는 겁니다. 노무현 청와대에 비서관을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따라서 봉하마을 대표이사로 갑니다. 노무현 재단 상임운전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친노그룹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막내가 지난 재보궐선거 6월에 막차를 타고 국회의원에 대해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사고를 차버립니다. 아, 저 진짜 기분 나빠요. 또 하나 더.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력서에 나온 것이고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 김경수의 소개. 네, 김경수 지사는 김 의원에게 지역구를 넘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봉하 지케밍.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대통령과는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김경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이 부산대장일 때 학생운동을 하다가 구속됐는데 그때 변호사가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는 성골인 걸로 제가 볼 때 보입니다. 성골이네요. 그리고 노무현이 마지막 호위부사로 불리면서 봉하말이라는 농업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이랬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늠름하죠.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김정호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벤치마킹했겠죠. 무엇보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원칙과 상식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이게 무슨 반칙왕입니다. 혹시 그 지역구에 한번 출마하실 생각 없습니까? 이런 거 같고 별로 없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면 누가 가도 이길 것 같아. 진짜 특권과 반칙이 없는 원칙과 상식대로 한다는 사람이 특권은 그게 특권의 갑질왕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속이 좀 그렇고 다른 사람 입으로 제가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자유한국당이 또 이야기하면 또 뭐 같은 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반대편에 있는 분들 생각이 좀 다른 분들 민주평화당 이야기를 합니다. 민평당의 이야기.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생각보다는 자유한국당보다도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아주 좀 선정적, 어쨌든 간에 굉장히 감성적인 멘트를 내면 재밌습니다. 특권 갑질로 노무현 이름에 먹칠한 김정호 의원 반칙왕 등극을 축하한다. 반칙왕 등극. 영화도 있잖아요. 반칙왕. 어쨌든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좋습니다. 이거 아주 표현이. 자유한국당 점자라서 이름을 못 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정호 의원은 자칭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다. 노무현 이름의 가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회의원의 얼굴을 모르면 갑질이 되는가. 왜? 공사직원들이. 나 몰라. 나 얼굴을 몰라. 갑질이. 이게 갑질이라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김정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갑질이 되는가. 비행기를 타려면 항공권과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 잘한다.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고 싶으면 내보내면 됩니다. 합성권 심분증으로 어렵다고. 규정 가져와. 나야. 배치 달았고. 국회의원이야. 배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일반인은 몰라요. 국자로 돼 있지만 변호사들도 배치 달고 다니고. 시의원도 구의원도 달고 다니고. 일반인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도 뭐 써클레스톱 헤빈.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김정호 의원 말고 다른 선배 의원들도 다 주민증 냅니다. 주민증 까고 타지. 게다가 김정호 의원은 김해가 지역구면 비행기를 많이 탈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비행기를 처음 탄다면야 이해하지만. 그 타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신분증 안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거야말로 특권의 갑질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갑질이죠. 이거는 실패한 특권 회사다. 실패했죠. 뭐냐면 이렇게 까발려졌으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 막내까지도 6개월짜리 초선 막내까지도 이 정도를 했다면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얼마나 많은 여당 의원들의 이런 갑질 특권 회사가 있을지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도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6개월짜리 초선 막내가 이 정도로 욕하면서 갑질을 해야 되는데.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공간에서 모르는 시간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할지. 탑승권도 안 내고 갈 것 같아. 진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공항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다 뒤에서 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로 고암을 이루고 했다 그러면. 정말 제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또 눈에 보입니다. 예상되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같은 피해에서 자꾸 이렇게 합니다. 걱정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들의 실체를 알려주는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진짜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6개월뿐이 안 된 국회의원이 저 정도면. 재선 3선한 사람들은 비행기 표도 안 가지고 들어가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되고. 더 큰 갑질이 어디선가는 벌어지고 있을 텐데. 참 권위주의적인 국회의 모습. 그동안 많이 비판한 게 바로 민주당이었는데. 아주 뭐 지금 딱 걸렸습니다. 딱 걸렸어요. 자 민주당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곤두박질 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말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의 한 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추천 버튼도 팍 눌러주시고. 다 영상 보시고 난데 댓글도 수천 개씩 좀 달아주십시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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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